야, 감사합니다. 대니가 판도라에? 우리가 모녀라는 거 절대 그 사람들이 알면 안 돼. 죽을 때까지. 네. 자, 커피 배달 왔습니다. 어머니는 커피? 유진은 핫초코. 땡큐. 나도 핫초코. 한국 핫초코에는 마시멜로우가 없어. 그러니까 유진표 핫초코가 훨씬 맛있다. 다 끝나면 우리 핫초코 가게 열자. 엄마는 빵 굽고 유진이는 핫초코 만들고 대니는. 바리스타 정입니다. 자격증부터 따고 말하세요. 알겠어. 맛있다. 그래? 제니스? 응? 누구야? 누가 있었어? 나흔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. 엄마 누구 올 사람 없으세요? 오늘은 약속 없어. 다 모이셨나요? 사장님 구해준 왔다 가던데요. 갔어요? 네. 왜 갔대요? 가는 뒷모습만 봤어요. 안 만나셨어요? 설마 엄마라고 하는 거 들었나? 못 들었어요. 대니 들어오기 전이니까. 다른 거 다 들켜도 유진이랑 내 관계는 절대 들키면 안 돼. 지금까지도 유진이 심하게 괴롭혔는데 내 딸인가 안 하고